음식점을 하고 일반 음식점을 하고 싶다. 일반 음식점은 뭐입니까?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. 신고만 하는 거죠. 대부분의 영업은 뭐야? 신고 대상 영업이 되겠죠. 일반 음식점은 요건 갖춰서 신고하면 신고했을 때 요건을 갖추다가 신고하고 바로 영업하면 됩니다. 허가라는 게 필요 없고요.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형이지만 신고만 했다. 행정차한테 딱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죠. 반면 이제 이거는 신고만 있으면 되죠. 신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등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신고를 하면 이제 요건을 검토해봤고 최소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지를 검토한다면 오케이 우리가 받아줄게. 수리를 해주는 거죠.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죠. 그러면 이거는 신고만 하고는 안 돼.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하면 또 역시 무신고 영업형이죠. 뭐까지 해야 됩니까? 수리를 해서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것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운 게 신고에다가 요건을 검토해서 뭐라는 거야.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.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요건은 제일 까다롭죠.